잠시 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 2. 여기가 어디죠? 바로 원마운트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고양시 일산 원마운트 대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뭐하는 거예요? 오늘 뭐하나요? 오늘 도대체 뭐하는 건가요? 오늘 행진 없어요 네네 스노우 팝터에서 달려라 방탄 동계올림픽을 해볼까 합니다 동계올림픽이요? 동계올림픽? 달려라 방탄! 어디로 갔는데요? ! 안녕! J-HOP 대박이다 일산 저의 꿈입니다 슬퍼 레이 슬벌레인 김태형 됐습니다 갑니다 5 아 근데 으 으 으 아 알려왔다 아니면 뒤로 떨어져 Källa 아терler 나는 다른 5modern 진짜 재밌어 잘 출발, 탈락 다시 연락하면 돼요? 무섭다 근데 나 이거 좀 이거 좀 무서운 거 같아 아 진짜 왜 이래? 아이고 아이고 너무 아쉬운데? 아이고 일로와라 너무 아쉽다 어떻게 야 어쩔 수 없이 떠났다 이거 어떻게 뽑아왔는지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뽑아온 거지 나 형 이거 뭐지 어? 나 이것만 뽑아왔어 뭐야? 내가 해보는 거 아닌가 이거? 야 야 야 야 이거 멈춰 야 이게 뭐야? 야 뭐야? 지금 뭐야? 지금 뭐예요? 여러분 진영 좀 보세요 진짜 너무 부끄럽습니다 우와 그런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진출자라니 김태현 리포터 이 하나의 깃발은 이 저의 두 명의 운명이 달렸습니다 과연 누굴까요? 인터뷰를 한 모금 해드리겠습니다 정국 씨 약간 좀 대답이 없는 것 같네요 장비가 열악하네 지민 씨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씨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최영 씨 네 제가 이길까요? 질까요? 저는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정국 씨 넌 질 거야 하하하하 아 제가 이때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는 그냥 싸울 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아 언제 이렇게 또 제가 이렇게 재미난 세련를 타보고 있습니까? 아 어 그래도 최선을 열심히 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 여기에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 여러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먹어야 됩니까? 응원해 응원해주셔서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우와 아 지금 저 너무 기분이 어떻습니까? 정말 추웠습니다 빨리 빨리 했네요 빨리 했네요! 셧은 씨, 셧지만 잘 싸웠다! 이제 기회가 어떤 SHIP인가? 은메달이 더 아름다웠다고 생각합니다! 자, 빨리 오세요! 그 메달달은 싸우에요, 어떻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을 비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썰메달 리스트가 돼서 정말 기회들이 좋고요 은메달 리스트.. 나는 그래도, 셧이면 아름다운 우리는.. 젖지만 잘 싸웠다 형 말대로 그냥 잘 싸우고 왔습니다 머리색깔이 은메달이네 동롱롱메달이죠 동롱메달 오늘 수고할 기분이 오늘 정말 기분이 좋고요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줘 당신 자 그렇죠 로 뭐 넌 bao 툴 실내스 케이트에hoot 자기가 그러bres 좀 원 원 투 워 마운틴 실내 스퀘이트 장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는 컬링 게임입니다 컬링 컬링? 어 컬링 1번 레인 여기 한 바퀴 들고 오죠 자 2번 레인 아빠 들어가세요 2번 레인 김태 퓨퍼락실인가요? 3번 레인 형 ур 준비가 다 짜면 부를께 이제 다 4번 누군가요? 귀엽냐 4번 찌미 560도 한 번 돌아주시죠 970도 여러분 뭐 맞아요? 쉬워요 쉬워요 déjà 보여줄게 오버하이 5일까 우일까 보여 보여 넌 가급적 가급적 돌지 말기 바래. 형 이거 그거 쇼트트랙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선수인 줄. 야 봐지 마. 커턴 됐어. 야 이러면 정국이야 이러면 나 보자. 보여줘 플로우 한 번 보여주세요. 야 보여주세요. 트리플 악셀러 가나요? 보여주겠지 보여주겠지. 트리플 악셀러 가면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보여줄 거야. 이제 트리플 악셀 하려고. 들어오세요. 자 1번 지금 나와라. 네? 소비다. 아 오늘 오늘 딱 지금 딱 느낌이 딱 태국기 아닙니까? 지금 태국기입니다. 이거 딱 이거 딱 영원의 바튼을 빨리 앉으세요. 저 앉으라고요? 자 갑시다. 이게 이게 몸무게가 무거우면 좋을 것인지 가벼우면 좋을 것인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너무 멀리 보내도 안 되고. 그렇죠. 저 빨간 저만의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자. 갑시다. 간다. 간다. 아 너무 세요. 와우와우와우와우. 안 가 일자로. 자 조사하세요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체크. 일자로 안 간다니까 이게. 쟤 뭐 굳이. 굳이 체크해야 됩니까? 저는 근접하지도 않는데요. 그래도 모르죠 혹시 여기서 이러고 있는 애가 나올지 아무도 모른 거야? 네 아무도 모르죠 자 다음 패스요 김석춘 씨 여기 앉으세요 아 저요? 중간에 타는 사람은? 중간에 타는 사람은? 오 야야! 우와! 대박! 나왔다! 멈추세요 야 너 방향 가면 제일 좋았어 야 나보다 멀리 간 거 같아 이거 봐 내가 너 가까워 나 처음에 5회 했어 그거 딱히 여기 놓으면 됩니까? 위에 혼자 놓으면 돼 아이씨 아 여기 좀 해 자 다음 3번 누군가요? 저입니다 누군가요? 골라주세요 우리 팀에서 제일 뚱뚱한 전전국 타 아 오 무거운 사람 이거 파워를 밀어붙시겠다는 분들 자 여러분 전전국의 몸무게는 70kg입니다 This is calling 너무 멀리서 미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세게 미는 거 같아 너무 세게 미는 거 같아 제 장갑 내 장갑 잘 가라 제 장갑 제 장갑 저리 가라 내 장갑 너 형 형 그렇게 똑같은 거 같은데 내 장갑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누가 제일 가까운 거야? 죽어요 자 3번 탓! 자 누구입니까? elok 지민 백신을 또 태우네요 자 준비ép savage 쌩 wtedy 쌩 컬러야 오늘은 저때 iedy 두 곡 세게 입니까 좋은 거 아니네? 여태 제일 근접하네. 기민. 제일 가까운 거야, 이게? 슈가 형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방향을 지정할게. 하나, 둘, 셋. 야, 이거 얘가 너무 앞으로 간 거 아니야? 에이, 이거 아니다. 솔직히 들어와야 된다. 맞아, 맞아. 솔직히 이 정도면. 1등이야, 지금 랩몬. 오예. 이거 1등이야? 내 차례인가? 야, 이제 정국이 형 나온 거야? 야, 비 형? 어, 비. 아, 비 오는 2등이야. 안 탄 사람 누구야, 안 탄 사람? 나 안 탄 사람이야. 랩몬 해볼게. 날 태우겠어? 나 약간 뭐 하는 일은 좋을 텐데. 야, 근데 모르는 거다. 랩몬은 잘 나갈 수 있어. 랩몬 안 태워야겠다. 야, 어디 가? 야, 이. 그럼 지금 랩몬에서 가까운 거야? 그래도 중요한 건 진영보다는 가깝다는 거. 야, 진영, 진영 이겼다. 야, 그럼 한 명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그러니까. 아, 저, 마무리 있잖아요. 난 민다. 지민. 지민. 야. 지민. 야, 가벼워. 난 지민 느낌 믿어. 약간, 저. 아, 뭔가 지민 가벼워가지고. 어, 가벼워. 살살 밀어라. 짝짝 나가겠습니다. 룸몬이야, 룸미야. 자, 갑시다. 자, 룸몬이 팀입니다, 저희. 지금부터 오른쪽으로 갈 것 같은데 세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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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세세셎 광수 세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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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기 세세세세 광수 아니야- 아! 어 아아아아아아악 야 제일 가까워 대박이다 내가 이런 데서 1등을 하다 야 재효 아 축하한다 역시 마지막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 1위는 재효 아니 당신들 벌뻔하게 이 하폐가 묻혔습니까? 하하하하하하하 형 잘 사네 형 정글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메달 제2호 금메달 랩몬 동메달 지민인가요? 지민 나무지 어떻게 된거야? 나무지 뭐 젖지만 잘 썼놨다 아니 이거 메달만 정하면 끝인건가요? 보상같은건가요? 아 그거 있어요 소감이 있습니다 금메달 타서 소감 어떻게 해주시죠? 아 금메달 저는 뭐 마땅히 탔다고 생각하구요 제가 제일 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뭐 충분히 충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 영광을 우리 아비에게 바치겠습니다 와 배운가 틀어주세요 동해물과 랩몬 동메달 역시 동메달 진정한 메달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행복하네요 자 그럼 다음 동메달 동메달 이 모든 영광은 친구가 도와서 더 생각합니다 아 네네 혹시 동메달 사명식 동메달 사명식 동메달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동 다음 거로 감사 고고고 다음 동메달 준비하라 고 고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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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픈해봅시다 하나 둘 넷 5번 저 6번입니다 그럼 순서대로 한번 서주시죠 예 순서대로 1번 서주시죠 시즌입니까? 아니 정말 당당하시네 아 불안하네요 아 불안한데? 1번 썰메 마트에서만 보던게 있긴한데 뭐야 이거 이게 1번 썰메구나? 이거 좋은거야? 1번 괜찮다 이거 어떻게 타냐고 1번에 앉아서 하는건가요? 뒤에서 2번 썰메 2번 귀엽다 2번 귀엽다 2번 약간 지민이만하네 3번 끝났어 3번 죽었다 3번이 최강이다 3번 썰메 야 정국이한테 이걸 두다며 정국아 장보러 가야지 너무 반칙 아니니까 끝났다 여기 한 명 태우고 달려도 정국아 여기가 4번 너무 귀여운거 아니야? 핑구 핑구 아 뭐 썰메 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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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에 불도 들어와 야 불 들어와 최첨단이야 야 5번 썰메 야 내 옆에 오지마라 진짜 반으로 진짜 뭐냐 이게 야 어떻게 타는겁니까? 이거 아이템 야 어떻게 타는거야? 야 너 프로템 장착인데? 6번 썰메 발목 발목에서 잘라버리는거 아니야? 이거 되게 이쁘게 생겼다 아 그렇게 타는거구나 그렇게 타는거야? 그렇게 타는거야? 7번이 제일 간단하게 생겼네 야 이게 제일 심플 야 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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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7번이네 이게 필요한데 이거야 야 근데 좀 낮은데 이거 바日과istic 야 너희들 길막이 뭔지 보여주겠어 와 이거 нельзя 아..... 쾌찍하였어 난장판이 형 우리 루가 좀 바꿉시다 야 이거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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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가져오? 야! 난 왜 같은 자리를 맹부는지 야! 아니! 두 발만 안 되면 되잖아! 두 발만! 야! 이거! 왜 맹고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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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머리를 써야죠! 야! 금메달 최희옵이다! 야! 승자는 최희옵이었어! 빨리!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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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야! 이겼다! 야! 정국이 봐! 정국이! 야! 정국이 뭐하냐?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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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전! 야! 도전! 빨라! 야! 거기 아니야! 손이랑 발을 바꿨어! 자! 이렇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동메달! 의외의 의무인데요! 자! 동메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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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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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연! 세레머니 대박이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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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 예능입니다! 자!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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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의외의 인물이 금메달이네요! 야! 동메달도 세레머니 했는데 금메달이니까 이번에는 마지막이니까 금메달이니까 금메달입니다! 금메달입니다! 정말 의외의 인물이죠! 근데 지금 표정이 되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네요! 귀여워! 동메달 아닌 거 아니야? 너무 귀엽습니다! 귀엽습니다! 아! 허비 아니면 진짜 좋다! 나도! 그리고 원샷 카메라 보고 섭행시하고 다 끝냅시다! 자! 금메달! 제이형! 야! 고잉! 야! 야! 폭죽 폭죽! 유우우우우우우! 한번 눈방 한번... 아 여러분 누워서. 누워서. 노워서 정희 부 clim도 사 muscle 통장! khun 여러분. 금 메달을 다רכ임도 빈다고 네! 매주 계속됩니다! 달려라ten! 아! 아! 야! 그냥해요! 문 hey, 좋게 Pronounc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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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